오늘도 아침에 만나기로 해놓고 전화를 안받아 카톡도 안했고 잔병에 걸렸는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서 집을 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야 미쳤어? 야 빨리 씻어 이 돼지야 이게 모델이야 백수야 정재율씨 당신도 그다지 모델 같지 않아요 지금 저희는 지금 마트에 구경 왔습니다 아 대박 정국이야? 정국이야? 정국이야 넌 덤블비 넌 덤블비 어떻게 해야 되냐 덤블비 덤블비 뭐 먹으러 갈래?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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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우린 지금 어디로? 인턴 잡살 또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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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조금대로 monsters 여기 여기 변명하지 마 어? 대결은 무슨부로 뭐 tro 아니야! 내가 이겼는데 무슨 부터 쳐주는거지! 맛있어? 네. 지금 뭐 드시고 계신거에요? 피짜! 맛있어요? 피짜! 끝! 끝! 끝!